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의 발판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도 인생의 승자는 구름 속에서 태양을 보고 패자는 그 속에서 비를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같은 환경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통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 대한 시리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론에서는 우리 역사상 3대 정복자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라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아무리 넓은 땅을 정복했어도 이 사람의 나라는 일시적이고 백일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에 투자해서는 안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산 교본이요 모델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역의 모델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이 남기신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그룹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구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이번 주는 두 번째 그룹인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마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빌립과 바돌로메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오지만 이들을 볼 때 주목할 것은 이들이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돌로메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바로 구약의 증거를 된 것을 볼 때 바로 이 빌립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알았고 사모했고 기다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알았다.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란 뜻인데요.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사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주저없이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른받은 빌립은 즉시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돌로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돌로매라고도 불렸고요. 나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베드로보다 앞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굉장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빌립과 바돌로맨은 성경에 항상 함께 등장했습니다. 함께 보금사역을 했습니다. 이 빌립은 골로세 근처에 히에라 볼리에서 순교를 했고요. 바돌로맨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반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팀이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바로 이 동반자입니다. 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팀을 잃어서 성교사역을 했는데 아덴 지역에서 혼자 했을 때 유일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는 동반자로 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개인플레이가 아니고 각계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구역에서 이 동반자 팀의 영담 누리시고 우리 부서에서 기관에서 팀의 영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 그럼 나의 동반자는 누구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정은주 단임 목사님이 나의 지금 최고의 동반자 아니냐 그리고 우리 예원의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반자 아니냐 여러분 이 동반자의 축복 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동반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도 또 회사의 내 사업장에서도 그럼 만약에 없다 없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가운데도 나의 동반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 숨겨진 나의 그 현장을 함께 살릴 동반자를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동반자를 현장의 동반자를 자문 27장 17장 이래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는 영적 동반자 팀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혁의 모델 도마와 마테입니다. 도마와 마테는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서 복음사역에 오린한 바로 변혁의 모델입니다. 먼저 도마는 쌍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의심의 대명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야 내가 믿겠다. 그 전엔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예배죠.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마처럼 딴소리하고 흐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영적 변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단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청교도 이야기처럼 주님이 언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믿음대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도마는 마가다라빵에 참여해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번에는 이 도마가 마가다라빵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현장 예배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고 현장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야 현장 예배 회복됐다. 너무 기뻐가지고 현장을 달려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현장이 회복된 게 그렇죠. 다 기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속히 벗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리마태가 멸시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고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전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버리지 못하고 쥐고 있는 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이제는 완전 헌신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보고만을 위해서 에디오피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태와 도마처럼 변화되고 이 생명권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단임 목사님 요즘 많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이에서는 나 죽어도 좋다. 이런 이제 결론 나실 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실 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육추만 여기에 결론 나고 누리실 때 이제는 모든 서론을 뛰어넘고 전도와 선교의 본론인상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변혁의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바로 세리마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마태가 자신의 과거의 치부를 드러낸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중독자다 그러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중독자 누구 이런 식으로 밝힌 거예요. 정신병자 누구 이런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외면받았던 나 같은 죄인도 이제 구원받고 제자로 부른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참 겸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이제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멸시 천대받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런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러역정에 하나님의 무기창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약함과 소심의 대명사 기도원과 300명이 사용했던 바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때 따를 때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능력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잘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이제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교구에서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평상시에 집중하지 못했던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내 삶에 하나씩 적용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서 예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40일 집중훈련을 시작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어떤 분은요 직장생활 하는데 평상시엔 그랬대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바빴대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 집중훈련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강단 말씀을 다시 틀어보고 메시지를 다시 보고 하니까 너무 막 이게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본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 전도 미션 나가지도 안 했는데 이 강단 말씀 영적 집중만 했는데 막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막 같이 팀 돼서 현장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시키지도 안 했는데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지적적으로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접촉했던 어떤 아는 사람 피부샵 피부샵에 사장님이 있는데 6년간 기도했대요.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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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처음에 우리 예원교회 왔을 때 연약한 분이었는데 이 강단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6년 기도해갖고 지난주에 제가 오라고 해서 가서 영접하고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먼 거리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제가 현장을 그 한 사람 만나러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기뻐요. 물론 그분이 영접한 것도 기쁘지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예원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세워지면서 이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이 열렸구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흑암이 꺾이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막 진짜 뭐 내일처럼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너무 집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강단의 이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당당히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다